안녕하세요 알로앤루언니에요 오늘은 올겨울 알로앤루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바른아우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알로는 루가 좋아요 루도 알로가 좋아요 바른아우터란 책임있는 다운 기준을 뜻하는 RDS 인증을 받은 점퍼인데요 살아있는 동물의 깃털을 퇴치하거나 강제 급식을 하는 등 동물학대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고 생산부터 유통과정까지 동물 복지를 고려해 생산한 제품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로앤루의 바른아우터를 만나볼까요? 짠!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두께감으로 간절기부터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컬러다운 점퍼에요 색상은 네이비, 레드, 옐로우 세가지로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다음 소개해드릴 점퍼는 넘기넘기 다운 점퍼인데요 여유있는 핏으로 활동성이 좋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넉넉한 핏으로 너무 좋아해요 알로앤루와 함께 편한 소비에 참여해주세요 이 아우터를 구매하시면 알로앤루의 귀여운 장갑까지 덤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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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